워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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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어 어디 뭐야 아 씨바 뭐야 뒤질래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들어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지 나가자 역시 나가자 역시 난 남자야 난 남자인 내가 좋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어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그거는 범죄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긴 뛰기도 안 돼서 나오면 죽는다 그냥 왜 꺼 왜 꺼 왜 꺼 미쳤어 애기 장난감 equal 괴물 도망갈 준비 직감을 왔다고 왔어 역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애기 장난감 equal 괴물이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안녕하세요 퐁아 오늘 할 게임은 더 컴플렉스 엑스페디션 이라는 백룸 공포 게임입니다 백룸은 워낙에 유명한 공포 밈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백룸 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인상적인게 그래픽이 진짜 실감나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1988년 두 원 투 마이크 체크 이것도 능문 다이빗 마이크 체크 다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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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먼 밀러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건데 1988년에 어 지금 움직이는 거야 설마? 오 대박! 지금 움직이는 거야! 되게 리얼한데? 오우 야 나 느낌 되게 이상해 사람에 따라서 멀미 날 수도 있겠다 오 느낌 잘 살렸다 어떤 아이디아? 어떤 아이디아? 아니면 그냥 밀린다? 와 나 지금 백룸에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네 내 방 냄새인가? 와 백룸으로 들어왔어 여기를 지금 탐색하나 봐 좌클릭을 누르면 뭐 확대가 돼 야 나 어떻게 빼지? 아 우클릭이 그 빼는 거네? 화면 빼는 거? 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따라가 이사람? 계속 따라가는 거 맞아? 어 야 근데 여기 다른 사람도 있다 오케이 오 이제 이제 이거 영상이야 아 밑에 라인이 있는 곳이 확인된 지역이라는 뜻? 네 뭐하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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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기어 들어가라고 나보고? 여기로 기어 들어가라고 나보고? 여기로 들어가라고? 여기로 들어가라고? 아까 왼쪽에도 길 있더만 거기 라벨 끊어져 있더만 거기 라벨 끊어져 있더만 거기도 탐색해 뭐 구하러 올 거 아니야 여기는 어 야 이거 화면이 너무 너무 리얼한데? 어 씨바 뭐야 또 막 아 인더어 하우스 마이 어 으음 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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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살려줘 돈 만 준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 시 급전 땡기려고 왔는데 어쩐지 한 달에 백만 원 준다는데 이상하더라고 뭐야? 나 아래로 떨어진 거야? 나 뭔가 지금 바닥을 뚫고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거구나 주인공이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시점이네 지금 역시 돈을 많이 준다는 데는 이유가 있어 어? 너 한 번 너무 흔들리는데? 어 여기 너무 어둡다 갈근데로 다녀 잠깐만 저기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와 근데 진짜 와 이거 몰입감 너무 쩔어 나 지금 이거 내가 실제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백룸에 있는 것 같아 냄새까지 느껴지는 느낌이야 어 달리기 있다 아 재길C 아 달리기 있어 아 달리기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얘긴데 아 나 계속 다니니까 너무 멀미난다 화면 너무 흔들린다 야 나 저거 야 나는 카카오맵 보고도 길 잃어버리는 길치란 말이야 저거 완전 길치에요 나 어떻게 완전 기억이 안 나버렸어 아 스페이스바가 프러쉬키는 거다 어 스페이스바가 프러쉬 어 야 너무 너무 멀미났는데 백룸에 빛에 반응하는 괴물도 있다구요 쉬바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괴물도 있을 거고 빛에 반응하는 괴물도 있을 거고 결국엔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어 야 층이 이동인데 뭐지? 오 야 여긴 좀 밝다 여긴 좀 밝아 야 그래도 빛에 반응하는 괴물이 있어도 밝은 곳이다 야 평소에 굳이 왜 이런 덜 들여다봐 굳이 저런 데 이제 빛에 반응하는 괴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약간 되게 정신병동 같다 야 잠깐만 저기 올라가기 전에 어 야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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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서워 쫓기면 이런데 숨으라고? 어 잠깐 못된 거 같은데 어 어 어 비어있어 오 복도야 잠깐만 야 이거 끝없는 복도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필터 바뀐다 필터 바뀐다 필터 바뀐다 폰님 죄송하지만 저기 실제로 들어가서 빠져주세요 여기 실제로 들어가면 방송 못합니다 통신이 안 통할 테니까 야 야 필터 바뀐다 야 필터 바뀐다 이거 100% 뭐있다 필터 바뀐다 색깔 바뀐다 지금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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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반응하는 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으 으 으 으 으 방금 뭐 지나갔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저 못봤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거야 와 와 근데 진짜 너무 리얼하다 내가 안그래도 공포게임 못하는 이유가 내가 공포영화는 잘 보거든 공포영화는 잘 보거든 공포영화는 잘 보거든 공포영화는 진짜 못하는게 공포영화는 너무 몰입이 잘 돼요 공포영화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진행이 되잖아 이건 내가 움직여야돼 내가 주인공이 되는거라고 크으 다시 노란곳이야 여기 위에가 왜 뚫려있는거지 공포영화 갑자기 여기서 쭈악! 괴물 나오진 않겠죠? 나 이제는 그냥 직감대로 가고 있어 뭐 길 수색 탐색이고 뭐고 그냥 직감대로 가고 있어 솔직히 어디로 가도 길 잃어버린거거든 내가 되도록 밝은대로 가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알려주세요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있어 0.332? 0.332? 님들 이거 타봐라 타까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지옥불길이야 이거? 내 몸이 0.333? 타야 진댄다고? 여기서 뭐 나오면 죽는다 아 되게 뭔가 튀어나올거 같이 생겼냐 뭐야 어 나 갑자기 막상 확 돌아갔어 어? 프리 아 안킨거구나 어 앞에 뭐지? 세탁기인가? 드럼 세탁기처럼 생겼는데? 저걸 누르면 이제 5억년동안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대신에 천만원을 받게되지 이거 뭐야 신문 야 이런거 중요한 단서다 오우 프리 페어 포 메이저 웨 웨 웨들 어? 어 불 켤 수 있다 에프로 안에 내용물은 없어 보이거든? 아 사사코가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드럼 세탁기에서 드럼 세탁기에서 하긴 요즘 브라운관TV 쓴 사람 거의 없어 그치? 사사코도 먹고는 살아야지 어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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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cuits 래 아 너 왜 안사라져 아 펫 셀 두번째 생돼! 자, 음악 금지, 깜놀 금지 억감 금지, 억지로 깜짝놀래키기 금지 검지 검지 처음 기어왔던데 확실히 아니야 혼나 불안한데? 원래 달리지도 못해 일단 소파 자, 여기 뭐 있어보인다 문 있다, 문 있다 보통 이런 문이 지옥문일 수도 있거든? 문 집에 오면 안 돼 문을 먹기 문은 지금 문의 주인공이 문의 주인공이 가정집 나 트레일러에서 봤어 창문 보라고? 없는데? 없는데 없어요 없는데 가정집 상상 아빠랑 마르첼리노 귀염둥이 꼬마 마르첼리노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장난꾸러기 약한 아이가 됐네 예수님의 장난꾸러기 창씨? 샤오실 느낌? 예수님? 여자화장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들어가? 나가자 역시 나가자 역시 난 남자야 난 남자인 내가 좋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어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그건 범죄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암에 궁금하다고요 그럼 여성분이 직접 이 게임을 깔으셔서 직접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남자라서 못 들어가겠어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야 말이 안 돼 야 근데 이거 뛰는 게 더 무섭다 진짜로 뛰는 모션 자체가 일부러 긴박하게 뛰는 거야? 여기 아까 안 왔거든? 아까 오른쪽으로 갔고 왜 시야가 좁아지는 거 같죠? 나 지금 착각했어? 착각이야? 레톱 박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 같은데? 화면이 점점 좁아지는 거 같은데? 착각이야? 나만 느껴? 나만 느꼈어? 양옆이 지금 검은색 점점 커지는데? 아닌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는 땡큐 포 쇼핑 윗 어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글귀를 왜 이렇게 무섭게 피처럼 적었냐? 바스켓 아이템을 갖고 여기 와 미친 여긴 뛰기도 안 돼서 나오면 죽는다 그냥 왜 꺼? 왜 꺼? 왜 꺼? 미쳤어? 야 일단 나가 안 나가죠? 아니 이게 계속 뭐 나올 거 같은데 나올 거 같은데 하고 안 나오니까 더 쫄려 롤 여긴 어디야? 뭐야? 여기 완전 또 새로운 데나 왔어 여기 완전 또 새로운 데나 왔어 뭐지? 대립역인가?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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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진짜 지하철인데? 엔딩 분기라고요? 벌써? 뭐 했다고 엔딩 분기야? 나는 지금 지금 내가 어떤 룩트로 타는지도 모르겠는데? 야 진짜 지하철인데? 야 진짜 지하철인데? 탈출인가? 그러면 이게 지옥행 열차인가? 트랜싱 맵 OCT 트랜싱 맵 OCT 어 무서워 무서워 문이 안 열려 너무 어두운데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어두워요 어 도착했네? 네? 노스 우두피? 후 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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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산맥은 햇살 가득 가슴 한 꿈을 열어주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오 바람이 불어 꽃이 날 이면 이 세상 온 마음 가득 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일단은 뭐 없었어 여기 5분이 5분이 2개나 됐다 100%다 이거 애기 장난감 괴물 도망갈 준비 직감이 왔다고 왔어 역시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애기 장난감 괴물이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공포영화 잠이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느낌이 왔다고 그랬잖아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원래 저런게 있었나요? 미친 컨트롤 보여줘 시선컨 ㅈ댔다! 막힌 길이다 C펄 야 하지만 괴물이 여길 뛰어넘을 수가 없다면 인성존 될 수도 있다 이거 뺑뺑이 준비 뚜파고리 준비 ㄷㄷ 태키 아직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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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게 생겼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밖에 길이 없긴 해 지금 우수법 저기다가 오른쪽 손을 대고 가는걸 우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로와 어두운 곳을 탈출할 때 좋은 방법이죠 우수법 좌수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어? 지하철이야? 어? 지하철이야? 어? 나 또 버그 수집해버린거야? 하씨 살려줘 여기서 갇혔어요 지금 갇혔어요 난 왜 어떤 게임이나 했다 하면 버그가 생기냐? 여기서 시작하네 다행이다 여러분 추천곡 봤습니다 슈퍼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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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때 같은 방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계속 사랑하려 했어 때 인누야샤 보아 노래 어 엘리베이터 가득히 가득히 끝없는 밤 빛을 그리며 먼 하늘 별에게 기도드리죠 내 곁에 길 잃은 작은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사랑을 찾아가고 있 카페데리아 리섭션 배경이 완전 달라졌어요 전화 이거 상호작용 할 수 있나 안 돼 이번에 갑자기 배경이 호텔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대부분 안 나와도 돼요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게임이잖아 왜 이렇게 넓어 나 소원 바꿔야겠다 집에서 길 잃어버리면 이런 느낌일까 이거 풍수 버킷리스트 시뮬레이션인가요 혹시 이게 알고 있으면 진짜 내 집이었던 거야 우리 집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있고 호텔처럼 넓고 막 우리 집에 지하철 있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면 얼마나 개가 들지 엑시트 근데 공포 게임 공포 영화 특 엑시트라고 생겨가지고 뛰어가면 그 직시 사망함 이게 또 있어 엘리베이터 야 수영장이다 물소리 난다 내가 알기로 수영장에 내가 알기로 수영장에 괴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약간 지금 분위기 옛날에 화이트데이에 그 마지막 최종보스 잡는 미궁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저 사람은 진짜 시절대도 없이 성호르몬이 저렇게 분비가 된다면 백룸에 들어가도 걱정 없겠다 괴물이랑도 그거 할 생각할 것 같아 어우 눈부셔 저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와 야 물을 지나야 돼? 와 저기 파란빛 디자인 달라진 거 좋아 봉수 그 소원 시뮬레이션 우리 집에서 길 잃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면 아 나 지금 378번째 방에 있는데 오늘은 내가 너 못 찾아갈 것 같아 너 그냥 210번째 방에서 그냥 잠자도 될 듯 집사 한 200명씩 있고 일단은 길을 무사히 찾았어요 다행히 엑시트 공포게임트 엑시트 괄호 열고 출구 아님 2번 챕터에 출구라는 뜻 오우야 이거 와 시설 좋은 와 와 너무 아름다워 오 농담 아니라 진짜 이쁜데 이거는 우리 집에 누리기구도 있어 님들 부럽지? 여기 우리 집이다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내 소원 이루어졌어 우리 집에 카니발 고스트 트레인이 있네 어떻게 이름부터가 고스트 트레인이야 좌측 통행 이거 우측 통행이 오른 길이었다 개발자 쓰레기야 좌측 통행이야 줄은 왼쪽으로 서야지 줄은 왼쪽으로 서야지 줄은 왼쪽으로 서야지 내가 어 소리 지르나 봐라 너네 절대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야 일단 여기가 구조는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길은 하나로 만들어놨거든 이 게임이 그래서 게임에서 길을 잃을 필요는 없어 탈출구다 탈출구다 여기서 주의 여기서 초보 여기서 초보 특 탈출구다 하고 뛰어가잖아 바로 옆에서 괴물을 꽉하고 잡아먹음 공포영화 이제 엑스트라들 특 전 엑스트라가 아니죠 2 2 3 2 3 1 2 2 2 2 3 이번 또 뭐야 공사장이야 이번엔 또 2 5 봐봐 이게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랑 연결되어 있어 아까 그 밖에 버그 났을 때 보면 문이고 탈출 거라 그랬거든 결국에 진짜 쇼핑몰처럼 보이는데? 보이즈펀 아 보이즈펀이래 토이즈펀 해치웠나? 탈출했나? 라고 하기에는 쇼핑몰이 너무 텅텅 비어있군 아씨 저기 누가 봐도 들어가라 라고 딱 써있는 곳이 있네 누가 봐도 여기로 들어가라고 또 화장실이야 백룸에서 벗어나지 못했군 음악 또 달라졌어 렉서스 야 여기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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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면 괜히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임기 나가자 굳이 가지 말라 한 데는 가지 마 근데 괴물이 한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개한테 죽.. 쫓겨서 죽는 게 없어도 어 난 분위기 나죠 맘에 들어 약간 분위기로 압박하는 그런 게임인 거야 막 쫓아가지고 유혈사태 일으키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공간에 갇혀있구나 이 미스테리한 공간에 갇혀있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을 주는 거지 와 미친 이거 뭐야 이제 오히려 지하철 볼 때마다 좀 안심이 돼 처음에 걱정했거든 지하철 볼 때 이제 좀 안심이 돼 내 화면 필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실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여기 오른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먼저 가자 어 영상이다 여기는 떨어지면 좀 꺾일 것 같은데 뼈가 여긴 떨어지면 뼈가 꺾일 것 같은데 괜찮겠니? 아! 야 씨uzu! 아 freshly frozen foods 야 일단 여기 깨졌어 잘 뛰어져요 어? 야 라벨 여기 거기잖아 라벨 라벨 확인됐던데 돌아온건가? 얘들아 우리팀 C4 다 위험수당 10배 100배 줘 이거 야 이거 다 100억은 줘야된다 얘들아 결국에 어 여기인가? 어 여기였던거 같애 얘들아 다들 어디갔어 에이 얘들아 이장몸이들 쉿 헐 돈 내놔 돈 내놔 이 개새끼들아 깨 200억은 줘야된다 이거는 200억이 뭐야 씨 한 1조는 줘야돼 문이 탈출거라 그랬어 잠겨있어 왜 아직 백룸에서 탈출하지 못한거 같지 왜 아직 백룸에서 탈출하지 못한거 같지 아 맥웨이브 바이오린이 어서오세요 노시그널 sacr confident 영상이야 어? 여긴 암드에에에에에에에에에 equilibrill 여긴 백룸 아니야 암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어? 그래 와라 날 죽여라 죽음은 곧 탈출이다 어 또 바닥으로 빠져나간거야 혹시? 이런 죽음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떨어진거야? 야 그래도 이건 진짜 탈출한거 아니야? 아 카메라만 날아갔다 맥웨이브 여기가 내가 속했던 회사잖아 그렇게 카메라만 날아가서 카메라만 발견된거야 와 주인공 갑자기 하늘에 떨어져서 사망하고 카메라만 이렇게 발견이 된 느낌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막 딱 진짜 실체가 있는 괴물이 나를 쫓아와야되고 그거로 인해 죽어야되고 이런 나는 저는 이제 공포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장르의 공포영화를 많이 보는데 공포게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러한 공포도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정신을 뭔가 울란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옥죄오는? 막 진짜 어떤 크리처가 등장해가지고 날 쫓은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크리처가 등장해가지고 날 쫓는게 더 긴장이 풀릴 수도 있어 내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것보다 아무도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울때하거든요 フy ~~ 왠지